안녕하세요 저는 유니스토리 자상에서 투자전략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장현입니다. 골라먹는 리포트에 소개시켜주는 리포트가 반드시 어떤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한 비중이나 구체적인 액션 아이템만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 리포트 중에서 볼만한 거 때로는 큰 매크로적인 측면 지정학적인 어떤 시각 또 다른 통찰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리포트도 종종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생각하고 다른 그 리포트가 하나 있길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그너 그룹 얘기입니다. 러시아 내에서 용병 그룹이죠. 얼마 전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이 러시아 푸틴 데이터한테 반기를 들은 것처럼 해가지고 시작했었는데 그 반란이 6월 24일날 반란이 결국 용두사민처럼 끝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의외로 이것이 가져올 파장도 있지 않을까 라는 시각입니다. 인트리스틱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시죠. 바그너 그룹이 무장 반란 반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위라고 해야 되나? 좀 데피니션도 조금 다릅니다만 어쨌든 바그너 그룹이 용병 그룹이 러시아한테 고용돼서 용병 활동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전쟁 못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던 거죠. 그 이후에 지금도 한 보름 정도 지나고 있는데 향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변수가 될 소지가 있을까라는 시각을 대신증권에서 주말에 작성했네요. 일단 배경 자체는 반란 배경은 다 아시다시피 러시아 내에 있는 군부 엘리트들이 견제를 한 거죠. 마그너 견제를 아주 세게 한 거고 그런데 용병들도 너희들이 하는 것도 없이 왜 이렇게 지원도 안 해주면서 이러느냐 반발심이 쌌던 것 같고 그것이 아주 극단적으로 폭발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다 아시다시피 상식적으로는 푸틴이 리더십의 위기 내지는 상체 생체기가 난 걸 분명하거든요. 내부 분열이 심화됐기 때문에 이것을 우크라이나가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 쳐들어간다라는 건 아니더라도 공격적으로 나왔으면 우크라이나한테 유리한 전황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유리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리투아니아에서 나토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우리 나토 회원국으로 받아주는 디스커션에서 전쟁 끝나면 받아줘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이전에 미국 역시 첨단 무기 접속탄이나 그런 것도 첨단 무기는 아닙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지원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 판국을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한테 힘을 계속 실어줄다는 건 단기적으로 맞는 거죠. 이렇다 어떻게 하지 않는데 그냥 여기서 손 빼고 있을 수 없고 러시아가 힘든 것 같으니까 더 그렇게 푸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푸틴 입장에서는 이러한 자기네가 생체기 나고 분열이 드러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하거나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푸틴 입장에서는 내년에 러시아 대선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고 당연히 푸틴이 계속 연장된다고 단론하기 싫을 텐데 이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는 그 대선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안정하다고 확정해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2023년도 7월에서 내년 3월까지 7개월, 8개월 남았고 내년 2월 되면 전쟁이 2년 차, 만 2년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 상간에 푸틴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펙트는 어떨 것이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일단은 아주 극단적으로 푸틴이 물러날 수 있는 확률도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분 얘기는. 왜? 군사 엘리트들이 이번에 바그너 사태를 봤을 때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그 전에 내년 3월 이전에 완전히 우크라인을 완전히 자기네 뜻대로 압도하지 못한다면 군사 엘리트들이 자기네 책임이 아니고 결국은 푸틴한테 책임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반란이나 이런 것까지가 일어날지 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사 엘리트 역시 바그너 그룹의 이러한 이펙트와 전쟁의 책임과 리더십의 이슈를 가지고 푸틴의 후계자를 물살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견, 또 다른 의견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의 배경으로서 한 가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습니다마는 예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라고 러시아의 개혁을 이끈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1991년도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집권할 당시에 개혁 조치를 많이 했는데 공산당 보수 세력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구데타를 일으켰어요. 구데타가 일어나서 고르바초프가 물러났다가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습니다. 진압이 돼서 복귀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구테타를 일으켰을 때 구테타 하면 안 돼요 라고 반구테타 시위를 주도한 사람이 보리스 옐친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고르바초프가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이에 대중적 인기가 보리스 옐친한테 가면서 이제 고르바초프는 물러나게 됐죠. 완성을 못하고 보이는 물러나게 되거든요. 전환과 반란과 그 이펙트는 이렇게 순식간에 지도자도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역사를 러시아는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완전히 공고해 보이는 푸틴도 지금의 생체계단 이 바그노 그룹의 이펙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실하게 우크라이나를 압도할 수 있는 극단적으로 아주 세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반복을 위원해 받기 위해서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따라서 올해 가을 겨울에 들어갈 때 이펙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크라이나가 영토수복을 위한 전력 강화의 계기로 삼았다는 것도 맞고 그렇지만 러시아 역시 오히려 추가적인 자원을 군부도 마찬가지고 푸틴도 더 투입할 가능성이 커져서 부딪힘의 강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고 따라서 종전이나 휴전이나 이런 협상 계열보다는 좀 더 사태가 좀 더 한 번 더 에스컬레이션 될 수 있다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그노 그룹의 무장 반란이 그 친구들의 단순한 반란의 어떤 모티브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파생효과는 큰 의미가 달라질 수 있어서 오히려 러시아는 이걸 계기로 해서 군대에 전열이 재정비되면서 양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군과의 지속적인 소모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내년도 1, 2월달 되면서 러시아 대선에 대한 어떤 기대에 따라서 전황에 대한 달라진 게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올 연말 겨울 됐을 때 다시 겨울이 오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시장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흔히 협상에서 원자재 시장이 계속 안정화되고 금리가 인하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 효과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조금 비관적인 결론은 비관적으로 흘러가는데 우리가 어텐션을 하는 시나리오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을 해서 빨리 해결되는 계기로 연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화된 것이 더 길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금융시장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젠트 별 신경 쓸 거 없어. 결국은 끝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단순한 논리가 단기적으로는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에스컬레이션 돼가지고 그러면 원자재 시장이 안정화됐었는데 다시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연말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가진 겁니다. 참 어려운 게 우리가 이제 연초 23년 연초나 작년 연말 올해 연초였을 때도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페드의 기준금리 인하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올해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스티키한 인플레이션에서 금리 인하보다는 인상이 몇 번 일어났고 또 이번에도 7월 달도 인상할 가능성이 거의 90% 넘었고 심지어 두 번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황도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변수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흐르기보다는 오히려 원자재 시장의 불안 요소를 키울 수 있는데 이것은 과연 미국이나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이번 그 계기를 통해서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더 주느냐. 그 다음에 푸틴이 국방부하고 현실적인 공통 분모를 가지고 전화를 얼마나 잡느냐에 따라서 더 효과가 나쁘게 먼저 반영하고 나서 내년 또 들어가서 전황이 바뀌든 말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은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왓츠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